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지리, 한경면 저지리, 저지오름 있는 데인데요. 저지오름 있는 데서 맞은편, 여기 또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먹으러 왔어요. 뭐 맛있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먹으러 왔는데, 한번 먹으러 왔으니까 또 먹어야지. 네돈내산, 네돈내산. 자, 갈비탕. 맛있다고 소문난다는데 와서 직접 먹어봐야지. 이야, 진짜 다른 데하고 확실히 틀리다. 고기도 엄청 크네. 다른 데에 갈비탕 많이 먹어봤지만 여기는 그래도 되게 좋습니다. 마음에 든다. 맛집이라고 소문날만 하네요. 네, 더블 투어. 맛있겠죠. 각 2개. 어우, 2개째. 메뉴가, 어우, 다양하네. 냉면도 있고, 어우. 다 먹었네. 아, 배부르다. 화목냉면도 있고, 팔찌리, 왕, 갈비탕. 한우 육회도 비빔밥도 있고, 와, 메뉴도 많네. 먹을 게 엄청 많네. 여러분 한 번씩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육회, 한우 육사시, 막걸리, 청아, 이렇게 있어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주차장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젖이 오르면 앞에 좋아요. 깨끗하고 좋아요. 냉면도 직접 뽑은 냉면. 생면. 맛있겠죠. 맛집으로 이제 좋은 건가 등극하겠네. 오늘도 행복 가득한 날. 마인드가 좋네. 오우. 1번으로, 여러분들을 1번으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냉면 먹으러 와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제주도의 한남자였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업이 대박나야 될 텐데. 맛있어요? 어머니도 잘 드시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